이랬던 탈마시가 너 스트레스 많이 쌓였다 스트레스 많이 쌓이네 염색하신거야? 머리 자르고 염색을 했는래 머리 자르고 염색 머리 벗겄었었는데 잘하셨다 남자도 하는건가? 나도 해주세요 남자도 해주세요 남자도 한 번 오세요 나도 방송 나가는게? 저 유튜브에 찍어서 지금 우리 올려가지고 대박났어 조회서 자꾸 이건 네트워크야? 아니요 네트워크 아니고 그런것도 아니고 네트워크 빨리 저거 깔아줘 그때 오셨던 친구지? 유튜브 달라졌지 엉글? 못 알아봤어 못 알아봤대 못 알아봤어 세상에 손에서 온 아줌마였는데 비부인이 되가지고 좋다고 좋다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우리 허수정 사장님 좀 보셔서 해드렸잖아요 지금 얼마나 이뻐졌나 한개 이거 해색이건데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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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렌스로 우리 얼굴을 독도 없애주는 여기 몸부될만이에요 네 우리 영웅이 떠드는거 다 들어가면 괜찮아요 재밌어요 그런게 재밌는거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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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다가 봐야되니 심심하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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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물어 ideals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여기다가 물어볼게 멘토한테 내가 물어보세요 뇌적 turning 오시면 직접 물어보라고 행. 물어볼게 뭐가 있어 소독수 당 hace 타입하는거 물어보라고 하잖아 소독수를 그러니까 공장에다가 기계를 놓고 하는 데요? 아니면? 이거를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져가서? 사무실을 수령하는데 그럼 저거 그냥 가져가서 돌아가다 볼까? 그럼 어떤 사무실이에요? 들고다 이렇게 뿌리는 거 살 수 있나? 어디다 뿌려주시려고? 그냥 사무실이에요? 무슨 사무실? 사람들 드나버려요, 사무실을 몇 평 정도가 되나? 몇 평? 20... 10평? 20평? 그러면 저 차에 한 만원짜리 있는데 총 2만원 밑에 이렇게 큰 거? 분무기인데 좀 큰 분무기라고 보시면 이렇게 미는 옛날에 분무기예요 네, 알아요 그거? 네, 그거 보면 한 몇십만원 정도 벌어졌어요 지난번에 이름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거에다 시켰는데? 저거 1만원 이게 1만원? 지금 얘기한 그건? 아니, 저거는 통은 통 포함해서 저거는 물... 소독소... 들어있는 게 만원이고 그거는 통 통 이런 거 사가지고 이제 바다 불어가지고 네, 이런 거 그리고 이건? 그냥 거기 다 쇼핑돼있지 쇼핑몰로 다 있어 필요한 거 여러 번 쇼핑몰로 다 있어 그걸 모레에 들어가서 보여주세요 네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아니고? 어... 지금 이십... 이십... 이십만원이 되기 전에 있는 걸 쓸 수가 있어요? 쓸 수... 아닌가? 아니... 정식 회원이 된 다음에 쓸 수 있는 건? 뭐지? 저는... 의료회원은... 소독소하고 이거만 샀었는데 그 소독소는 큰... 큰... 왈도만... 작은 건 안되고 부담가요? 응? 부담가요? 회원가입은 했었나 그래? 그럼... 아... 상의만 무슨... 내가 지금 그걸... 그... 그걸만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이 없잖아요 필요할 때는 필요한 거 쓰고 나중에 또... 나 이거 배워야지 쌓여가지고 사면 재구맨 안 해도 되잖아 그죠? 관심 없어요 필요할... 그거 모아서 살 때까지 언제 기다리면... 손 넘어가지 필요한 거 필요한 거 지금 필요하면 사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격되면 그거... 공짜로 사서 비치해 놓고 쓰면 되겠지 그쵸? 아... 도장... 한 번 두 번 찍고 아직도 안 찍으시나요? 수정사장님 얘기해야 되는 게 이거야? 네... 있어요? 까리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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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까려있어 고맙다... 고맙습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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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못 가네 이러면서 전 다 보고 근데 어떻게 가 내 라인이야? 내 라인이야? 뒤집어 지겼네 큰일 났네 이거 알았어 누나 누나 그러면 미친듯이 뛰어다닐게 미친놈처럼 내일 볼까 사랑하십니다 충성 미쳤다 ㅎㅎㅎ 날개가 이러고 이러고 What are you?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잘못했어 신이야 봐봐 여기하고 여기하고 봐봐 ikhail 물도 먹는거야? 아뇨 우리는 디플리스 하는 사람은 안 먹는거야 물도 줘 좋은 물 줘야지 좋은 물 좀 한번 드려봐 그러다 물 못 잘리는거 아니에요 사장님? 나 그래? 너 봐봐봐 반대표 자체가 조금 줄어들었어 표가 확 나는거야 누우시죠? 알바에서 하루에 만원 하는거 알려드렸는데 안한다고? 아 전사는 여기서 핸드폰을 내가 쓰고 내가 사려야 하나 ㅋㅋ 3개 깔아서 3개 다 하면 하나는 1만원이야? 그래! 만 원씩 3개 만 원이 아니고 만 페이 만 페이는 우리가 이제 페이로 우리가 이제 물 같은 거를 이제 공급해서 먹을 수 있게끔 왜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 이거 떨어졌어 아아악! 다 퍼졌잖아 여기 있잖아 유리가 깨지면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찍힌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저거 먹으면 우리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이것도 못하잖아. 아직 1시간 동안 남았어요. 1시간 동안 물 먹고 그냥 화장실 왔다 갔다 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공생이... 아침부터 2시간 남았어요. 공생이 보고 이렇게 하면 내 양수는 가만히 있어요. 아직 2시간 남았어요. 방대뼈가 이쪽하고 이쪽하고 보세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엄청난다. 아까는 차이가 별로... 어머 세상에 왜 이렇게 표가 저렇게 나냐? 이 정도로...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너무 이게 이걸로는 지금...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이거... 크린스로... 소독도 되고... 눈에도 뿌려... 소독도 되고... 눈 안 따가운데? 안 따가워지. 그러면 눈에 저기가 없다는 거야. 상처가 없다는 거야. 김이 없다는 거야. 근데 상처에서만 엄청 따가워. 그래? 응. 근데 굉장히 눈이 시원하대. 눈빛을 뿌려. 눈이 충혈되는 사람들. 아깝지? 눈빛을 뿌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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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서야? 은서야 땀 나오잖아 운전한 건 아니지 내가 말해 별로 일 없으면 별이 없지만 야 너라고 운전해서 안 하냐? 하라는 거 없냐? 오늘 자전지 챙겨줘서 고마워 친구 맛있는 거 사줄게 빨리 맛있는 거 사 슈퍼에 열려있어 지금 먹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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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지 응 친구가 딸기를 안 봐서 오늘 저러고 가봤어 진짜 아 그렇잖아 내가 다이가 그냥 놀랐을 때 가면 귀엽게 그럼 아이야 너 놀거든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왜 치지? 나 왜 치는 거야 나 나 치는 거 아니야 나 치는 거 아니야 나 나 나 하루가 한 신이 이 신은 푸짐할 것 같아 나도 지금 한 신인지 금 신지도 모르고 있어 너 내가 또 나 나 나 독 experience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성형필은 성형필에 그걸 또 한 번 확인할게요 예쓰 아 이게 줄어져요 성형필 뒷보다 8개 맛있어 치윤즈 좋아줄게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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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서 너무 귀여운데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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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기억을 만들어야지 다가가서 보고 보고 있는데 가득 싸고 그러니까 저 또 한 12월 정도 혹시 더 많으십니까? 응 그럼 나서 이제 화장실 다니는 거라? 응 화장실 다녀야지 화장실 다녀야지 다 드셔도 돼? 사이가 없네 그럼 그렇게 물이죠? 응, 먹어줘야 돼 화장실 갖고 계속 다니면 회사 가면 안가요? 화장실이요? 금이 있는데 그럼 회사 가서 화장실 가면 큰일 나잖아 회사 안 가지 아니 가는 사람도 하려면 그럼 저녁에 와서 네 근데 화장실 갈 때 참 직장만 직장에서는 못하지 여기에서 쉬는 날 집에서 딱 쉬는 날 난 지금 벌써 분명 예약해놨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날 날만 정해볼게요 신기하게 그 시간 딱 끝나면 안 하던데 화장실 안 가는데 난 물로 거기도 찜질방이었거든 안성에 거기에서 1박 2일 1박 하는 거야 그러고 그 다음날 오는 건데 화장실 절대 안 가 딱 끝나면 너무 신기해 아니 나올 때 다 나오잖아 다 나올 때 나오니까 너무 신기해 그래 우리는 죽 먹어 아침에 우리 집에서 다 해봤다니까 아 그거 거기서도 죽 해줘 그 사람들이 그 집에서 그게 무슨 물이었는데 비싼 세곤물 수상 씨 그렇게 하고 이거를 우리 이거를 뒤톡을 하고 드림파를 먹으면 훨씬 더 드림파? 그게 옛날에 했던 거 아니야? 그래 인정해 최인정해 그럼 뭐해? 그 사람 이제 쏠쏠 신호가 온 것 같아 다시 소금 두 명이 따로 두 명이 따로 두 명이 따로 두 명이 따로 다른 세 명이 두 명이 안 가야 두 명이 아예 한 번 한 번 한 번 소금은 얼마냐 소금 소금 얼마래요? 소비자 값 만원 소비자 값 만원이잖아? 근데 이제 우리 특판으로 오면 특판은 이제 30만원을 하면 특판이 되면 이번엔 처음 먹겠습니다 시동 macam Don't object 확실히 이걸로 하니까 미족한 선순아 진짜 물이 계속 들어가네 물이 계속 들어가네 싸게 싸게 Haz지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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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이 되면서 물건이 싸게 정식 회원이 됐는데 그냥 30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30만 원씩 물건을 사면 되는 거야? 맞아요. 30만 원씩 물건을 사는 세트가 있어 그걸 사면 정식 유료 회원이 돼야 혜택들이 많지 무료 회원은 그냥 알바만 하고 물하고 소독소만 사서 쓰는 거고 유료 회원이 되는데 유료 회원이 되려면 지정된 상품으로 하나만 사면 유료 회원이 되고 유료 회원이 돼야 혜택이 많지 아무거나 골라서 사는 건 아니구나? 네. 몇 가지 쓸 때가 있어 골라서 머리 날린 거 탈모사 때가 써야 돼 друз Ambek 잠꼬 ر우와 생명인데 현재 86만 원의 모든 공급 자리 호연 nomination dumpetu 치프 먹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